수능화학 입문특강 수능화학 입문특강 수능화학 입문특강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의 태랑 고수경입니다. 자 이제 선생님이 2023년도 수능을 위한 첫 번째 커리큘럽인 수능화학 입문특강을 개강하게 되는데 이 입문특강은 어떤 강의이며 뭘 다룰 건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자 일단 입문특강은 말 그대로 수능화학에 들어오는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연간 커리어에서도 얘기했는데 화학을 처음 하는 친구도 누구나 따라올 수 있게끔 맵을 짰어요. 그래서 입문특강이 정말 기초를 하자. 물론 기초적인 것도 얘기해줄건데 본 개념 완성이라는 게 있잖아. 그쵸? 선생님의 베테랑의 개념완성이 있어요. 자 요거를 이제 들어야 하는데 입문특강 드는 친구들의 속마음은 어떤 걸까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. 내가 과연 이거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? 화학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는 내신에서 화학했지만 다 까먹었는데? 그쵸? 그런 걱정 때문에 얘가 먼저 듣고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런 강좌를 많이 들으니 그러면 입문특강을 들어서 따라오면 최대한 개념 완성을 들을 때 훨씬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까? 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과탐이 그렇지만 딱 들어가보면 또 단어는 몇 개 없지만 단어는 한 4개쯤이 있지만 또 양은 또 세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겠고 약간의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암기를 해주고 다시 본 개념을 보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여기서 암기와 이해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암기를 먼저 하고 가자.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필수 개념이라는 게 있어. 이건 뭐냐면 조금 입문특강에서 양적 개선을 다룬다? 이거는 조금 어려워하잖아. 그치? 근데 충분히 가능하거든. 여기서 보고 또 보면 아 맞아. 또 한 번 기억이 나니까. 그치? 도움이 되는 거예요. 반드시 해야 되는 뭐 몰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몰 개념부터 시작해서 양적 개선까지 끌고 가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. 여러분은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할 건데 화학원은요. 1, 2, 3, 4단원 중에서 2단원과 3단원이 쉬워요. 좀 편하고요. 그 다음에 1단원이 핵심인 거야. 결국은. 1단원이 양론인데 양론 파트를 잘하는 친구가 화학원을 잘합니다. 그래서 입문 특강에서 또 많은 비중은 이제 1단원에 넣었어요. 그래서 어 분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되게 많지는 않아. 간단하게 최대한 압축해서 10강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. 어 역시 계속 반복 복습 그래서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게끔 쉽게 쉽게 가려고 합니다. 근데 쉽게 시작해서 쉽게 끝나진 않겠죠. 어 본질은 들어가줘야 되니까.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수업 내용을 볼까요. 10강에 대한 선생님의 계획인 거야. 자 첫 번째는 이제 화학은 물질 세계니까 뭐가 나와요. 원자 분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소기호 원자 원자 모형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. 그래서 자 원자에 대한 구조와 함께 자 원소기호를 외워야 되는데 원소기호를 주기율표랑 연동해서 어 여기서 한 번에 확실하게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자 모형이라는 건 뭐 톰슨 모델 그딴 게 아니고요. 보어 모델입니다. 전자가 어떻게 있어야 한다. 이런 거까지 딱 보면 아 이거 보면 이거 마그네슘이잖아. 이거 산소잖아. 이런 게 튀어나와야 화학을 할 준비는 된 거거든. 자 이게 이제 연결하면 이게 이제 2단원과 3단원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. 두 번째 시간에는 이용기람물질과 공유기람물질과 공유기람물질은 어떤 게 다른 건데 누가 이런 걸 하는 건데를 소개하는 거고요. 다음에 3강부터가 이제 1단원 들어와서 원자량에 대한 개념 분자량에 대한 개념과 함께 몰이라는 개념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. 많은 친구들이 야 화학은 몰이 어려워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게끔 차분차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. 다음에 당연히 몰은 충분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산이 필요하거든요. 몰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. 다음에 이것도 물론 몰 계산인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보가드로라고 하거든요. 아보가드로의 문항 분석 수능 출제 확률은 100%짜리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여기서 같이 여기까지 가요. 오케이? 자 그 다음 어 뭐를 배웠기 때문에 화학에 나오는 농도 중에 몰농도라는 게 있어요. 몰농도 이게 안 되면 화학원이 조금 피곤해져. 반대로 말하면 화학원에서 내내 강조할 건데 수업할 때 엄청 중요한 게 밀도입니다. 그 다음에 농도입니다. 몰농도 이게 안 되면 4단원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몰농도에 대한 접근을 여기서 소개를 할 거고 7강 8강 9강 3강 정도로 계획하는데 좀 천천히 가면 4강 정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 여기서 양적 계산 파트입니다. 그렇다 해서 막 엄청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능 킬러 뭐 이런 거 하자는 건 아니고요. 기본적인 양적인 계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양적 계산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각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양적 계산은 결코 노동이 아니다. 반응식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. 사실은요. 복잡한 계산하자는 게 아니야.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잖아. 그 식이라는 건 개수라는 게 있는데 반응식에서 개수를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돼 있으면 이게 딱 좀 갖춰져 있으면 어느 정도 본 개념에서 이제 킬러급의 양적 계산을 들어가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. 내 생각이야. 알겠죠?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한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가 4단원인데요. 이거는 PH랑 POH인데 이런 거 하나 미리 하고 들어가 버리면 4단원에서 복습 부담이 줄이잖아요. 야 저긴 내가 잘하는 파트야. 오케이? 그래서 PH, POH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어디까지 어떤 걸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강의 분량은 되게 한 10강이니까 되게 적지만 내용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알차 있는 것만 내가 모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책을 만들다 보니까 뭐 당연히 얇죠. 인문특강 책이니까 근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늘어나긴 했어요. 사실은요. 그래서 2023년도 수능을 위한 첫 번째 강의만큼 혼신의 힘을 가해서 소화할 거니까 여러분도 초심의 열정으로 열심히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볼게요. 1강에서 합니다. 감사합니다.